지난 28일 사랑의 교회 언약체플에서 2019년 군선교회 정기총회 실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총회 군선교회장 오정현 목사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해 군선교회 재정과 경과보고, 사업보고가 진행됐고 군선교사로 파송되는 이재경 목사에게 파송장을 전달하며 격려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2019년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총회 군선교회가 변화된 병영환경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청년을 살리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소망을 주는 선교현장을 이루길 기대합니다.